경상북도와 울산시가 불경기를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이 포항, 경주와 맺은 해오름 동맹과 같이 위민하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한다는 건데, 5개 분야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특선 음식 맛보기 여행. 장거리 걷기 여행길인 해파랑길 중 포항에서 울산까지의 동행길. 지난 2016년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포항과 경주, 울산을 잇는 해오름 동맹이 설립한 뒤 시행된 문화관광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울산은 광역단체인 경상북도와도 이런 협력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수년 협조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이철호 경북도지사와 송철호 시장이 협약을 맺기로 한 겁니다. 프로축구 동해안 더비를 국내 최고 라이벌전으로 육성하는 사업과, 지역 대학팀이 태어강과 형산강을 오가는 수상 스포츠 교류전, 고원 박상진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 묘소 정비와 관광 자원화 사업,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 농특산물 공동 소비 촉진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관광 분야, 또 동해안 철도 분야, 또 농수산물 같이 나누어 쓰는 분야, 다 5개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울산은 반구대함각화 보존을 위해 청도 운문댐 물공급을 비롯한 경북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협약을 통한 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경북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양 씨도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의 주축도를 놓을 것입니다. 경북과 울산은 전국체전 수년 여부를 협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협약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